아아 할 때부터 좋고 오늘은 레서판다 친구들 건강검진을 해볼텐데요 먼저 레쉬를 진행해볼까요 레쉬는 체중 측정 그리고 구강검진과 함께 외형을 전체적으로 산책을 연장합니다 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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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레시 레시 자 레시 자 데려가 볼까 레시 자 올라가보자 레시 제자들이 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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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agua 재수가 alım นน términ 아아 아~~좋아요 아~~잘하네 직접 래쉬의 입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래쉬의 치아상태나 구강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래쉬 발바닥 한번 볼까 발바닥 이렇게 발톱 상태라든지 이 발의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래쉬가 주로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발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주고 있어요 아 발톱 좋네 래쉬 잘 유지되고 있죠 래쉬 좋아요 자 이번엔 이라 래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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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앞발을 들고 일어났을 때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복부 라든지 가슴 안쪽의 모습을 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래쉬가 올라가서 밥을 먹을 때 이제 래쉬 엉덩이도 한번 볼까 이제 래쉬 엉덩이도 한번 볼까 이렇게 항문 주변에도 문제가 없는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털이 워낙에 좀 빽빽하게 나는 친구들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전체적으로 촉진을 하면서 혹시 안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순이 오직 래쉬 아이고 애인 지니라 래쉬 용서 어으 좋다 수정 이리 파 잼은 봐바 어디 보자 슬쩍 오직 이빨도 봐 볼까요? 이빨 아 해봐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손이 이쪽도 이쪽 옳지 옳지 아 손도 잘 쓰네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아유 다이세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발톱도 좋고 발톱도 좋고 어휴 잘잘걸러네 아유 아유 헷갈려 랭이 미끄러우기 닭 tips 오늘 Dust 적용검진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볼거에요 근데 아직 레아가 엑스레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보정대를 먼저 만들어서 레아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넣어졌습니다 이렇게 넣고 옳지! 네 맞아요 레아 그렇게 하면 돼 여기 가운데 봉을 잡고 일어서면 이쪽 반대편에서 엑스레이 를 찍어서 레아의 건강 상태를 풀 수 있도록 할거에요 잘 찍으러 가운데라 아버지 가운데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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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 보져바지 자세를 잘 잡고 있습니다 딱 이 자세가 나오면 엑스레이 를 조금 수월하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죠 레아가 단번에 제 주방 상태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funk 응? 아이, 좋아. 아, 좋다. 좀 이렇게 안 해주세요. 아이, 자. 아이, 좋아. 어? 좋은 집사인 거 같아. 그래. 아, 잘했어. 야, 잘했어. 야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야, 잘했어. 오늘은 네아가 드디어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날입니다. 한 2주간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네아가 잘 적응을 해서 오늘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네아의 골격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체얼이라든지 체중 측정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조금 어려운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물 친구한테 시간을 주고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레시 레몬이 네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건강검진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우리 친구들이 건강검진도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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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